양문석 후보의 발언 드렸습니다. 말장난하지 말고 너부터 깨끗하라라며 각종 의혹들을 제기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 등등을 줄줄이 거론하면서 너부터 깨끗하라라고 양문석 후보가 다시 공세적인 자세로 나왔는데 과연 저런 발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저런 발언을 할 자격이 되는가와 관련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발언을 하던 날 새마을금고와 금검원에서는 위법 요소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시죠. 차주는 본인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을 위해 일부를 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모의 계좌로 입금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후에 허위증명 제출이 있었는데요. 대출금 회수 조치는 어제 발표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재 조치 그리고 사문서 위조 혐의와 같은 혐의에 대해서 수사기한 통보 그리고 아울러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위법. 위법. 법을 어긴 것입니다. 위법은 불법. 편법과는 결이 다릅니다. 새마을금고와 금검원 모두 다 이 위법 혐의가 발견됐다. 일단 새마을금고는 이 위법 혐의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통보를 결정했습니다.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허위증빙 대출 위법 부당 혐의가 발견됐다. 양문석 후보 딸 대출 모집인 선은서 위조 혐의 수사기관 통보 11억 전액 회수 결정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 조사 내용을 좀 더 보면요.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대부업체의 빚을 갚는 듯 이런 것들이 다 위법 요소가 있다는 거죠. 11억 원을 대출받아 5억 8,100만 원은 대부업체에 상원하고 5억 1,100만 원은 어머니 B 씨에게 입금을 했다라는 게 다 용도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A가 단독 보도했던 내용 기억하시죠? 이 내역도 허위로 결론됐습니다. 제품거래명세표도 결국 허위. 폐업한 업체에서 상당, 1억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했다라는 것도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역시나 새마을금고학금융감독원도 밝히고 있는 대목입니다. 검사 출신의 김검상 변호사님. 위법 요소 어떤 겁니까? 여러 가지 위법 혐의들이 거론됐었는데 어떤 게 있겠죠? 우리가 위법이라고 말하니까 사실은 피부에 와닿지 않죠.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범죄를 저질려면 뭐가 되죠?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법적인 걸 얘기하기 전에 우리 아까 양문석 후보가 유세원으로 봤잖아요. 넣어놔 깨끗해라. 저게 양문석 후보의 인성이고 저는 본질이라고 봐요. 사과한다고 얘기해놓고요. 남한테 손가락질하잖아요. 그럼 이제는 사과와 반성이 그게 진정한 사과였습니까? 지금 범죄 행위가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번 총선을 좀 전체적으로 보면 말이죠. 재미있고 코미디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도둑이 말이죠. 해초리를 들고 경찰을 갖다가 훈계하겠다고 쫓아다니는 그런 선거가 되고 있고 이러한 도둑에 대해서 박수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이게 총선까지 가고 결과를 나타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양문석 후보의 어떤 범죄 행위와 관련해서는 이게 죄명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가 알기 쉽게 말하면 불법 대출을 했잖아요. 11억 상당의 사기가 있죠. 두 분 이제 그 과정에서 문서 유지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사문서 유지도 행사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법인을 설립해서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건 법인은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 등기부가 있어요. 그러면 법인 등기부는 공전자 기록이라고 하는데 공전자 기록 부실 기재죄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문서 유지와 관련된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사업자가 거짓인데 속에서 받은 거잖아요. 이건 또 업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죄명만 따지면 한 10가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죄명이 한 10가지 되면 중범죄자 아니에요? 그런데 중범죄자가 저렇게 마이크를 잡고 저렇게 설쳐대는 저러한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본인의 어떤 자체에 자기 범죄자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편법이라는 걸로 그냥 단순히 이걸 극소화하려는 저 시도 자체는 저는 적반하자이고 저건 후한 무치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김영주 의원님 앞서 양문석 후보의 입장을 보니까 한동훈에게 경고한다. 말장난하지 말고 너부터 깨끗하라라면서 굉장히 비난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부부 모두가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정권은 그쪽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우리 쪽만 때린다.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따라서 저쪽이 문제가 있으니까 내 문제도 별 거 아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현재 지금 출마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적절하지 않고 또 확정된 얘기도 아니고 양문석 후보의 경우는 정확하게 물론 그 시기의 논란 이렇게 급하게 왜 양문석 후보권은 빨리 금가문이 조사를 하느냐 그런 일단의 어떤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자성이나 반성이 없다 이런 언론의 지적이 많던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즉 인터넷 쇼핑몰을 했던 장소도 실제적으로 명패도 없고 회사도 아닌 상태고 또 딸도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사업 전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기 사업이고 실제로 물품 구매에 있어서도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거의 여러 가지 드러났고 모든 전모가 다 부정과 사기로 얼룩졌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대환 자체가 불법이고 본인 스스로가 또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솔직하게 밝혔지 않습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실정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사기죄, 공문석 위조 여러 가지 어떤 금융감독기관에서 보더라도 적절하지 않은 대출 행위다 단순히 양문석 후보와 양문석 후보의 딸뿐만 아니라 대구 수승의 새마을금고 대출 모집인과 또 그 대출을 부실한 심사를 해서 해준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되는, 비회자가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러면 통양에 살던 분이 지금 현재 안양에 나오면서 안산에 나오면서 실제적으로 왜 서초동에 있는 그런 고급 빌라를 구입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역으로 보면 우리 민주당 후보들 중에서 이수정 후보를 비판할 때 왜 강남에 아파트에 있는 분이 수원까지 왔냐 이런 거하고 반면 교사로 삼으면 똑같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시세착을 노린 또 부동산 투기에 물론 본인 산다고 하더라도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비판해야 될 지점들이 너무나 많은 지점이고 그런 면에서 버티면 된다 또 공격하면서 버티는 이런 것들이 과연 공당의 후보로서 적절한 대응인가 반성이 전혀 없다 그런 것을 다시 민주당 스스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자성이나 반성이 없다 김용주 의원님 견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진수 의원님 앞서 민주당의 김민석 상황실장이 위법한 측면은 없기 때문에 공천을 취소할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반박한 바 있습니다 물론 혐의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인 분명히 위법하고 불법한 요소가 있다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라는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렇게 되면 앞서 위법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민주당의 설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설명은 이제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질 거고요 아까 우리 김 변호사님 조목조목 얘기를 하셨지만 거의 10개에 가까운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양문석 후보는 지금 선거 유세를 할 게 아니고요 지금 새마을금고 쪽에서도 빨리 대출금 회수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대출금 상환을 위해서 그 집 금 매매에 나서셔야 될 것 같고 아침 내놔라 수사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렇게 유세하는 데 시간을 쓸 그런 처지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동안 좀 사과하는 척 점점하다가 저렇게 다시 나선 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뜬금없이 한동훈 위원장을 저기 끌어들이잖아요 이거는 그 안산 지역이 워낙에 민주당 강세 지역이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층들만 잘 결집하면 일단 선거에 당선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는 다시 양문석 후보의 본색, 인성을 고스란히 다시 드러내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을 제가 곰곰이 뜯어보면 민주당은 지금 이 시점에서 후보를 교체할 수는 없고요 이제 취소를 하게 하면 결국은 이제 한석을 뺏기는 거잖아요 뺏기면서 뺏기지만 만약에 양문석 후보를 그대로 안고 갔어요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수사 받고 해서 뭔가 당선이 무효가 되는 상황이면 민주당은 재보궐선거에 또다시 후보를 내면 저 지역은 다 당선되는 지역이니까 라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지 않은가 싶어서 더더욱 민주당의 공당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도리, 책임감 이런 거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당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김준혁 후보 논란, 양문석 후보 논란 짚어봤고요 한동훈 미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사전투표 모습도 생중계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주요 후보들의 사전투표 모습도 생중계해드리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